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올렸던 제주도 흑돼지 먹티 사건 있죠. 이것과 관련된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계산을 정상대로 했는데 가게 주인 쓴이죠. 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였대요.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금 전에 댓글에 오해였다고 하더라 이런 게 보여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보배드림이든 네이트판이든 모든 글이 다 내려가 있고 또 원래 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다 지워졌어요. 사건 반장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네이트판에서 어? 그 글 어디 갔나요? 왜 지워졌나요? 범인 잡혔나요? 왜 글이 없어졌나? 이런 말이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니까 먹튀가 아니고 본인들이 오해를 한 거였다. 계산을 했는데 착오였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워버렸대요.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가해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이 올린 글 올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만 읽었다지만 저 역시 마지막에 제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건 범죄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욕을 하셔도 좋고 비판, 비난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았던 피해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이 영상 보시면 이 아래 메일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조심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같이 오해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깐